나와 핑맨을 찢어놔? 찢었어 셀프랑 나 또 만났어 금고의 하나 길따기 어 치료제 마판이래 똘홍 해피 방송 보니까 단풍나무 보면서 노래 듣고 있는데 저기 채팅에 해피 한 번만 쳐주면 안 돼? 행복이 가득한 방송이다 그죠? 하이 하이 여보세요 안녕 안녕 와 레시 진짜 오랜만인데 하이 와 태물들의 잔치 태물들의 잔치 태물들의 잔치 아 뭔 소리야 나는 이제 실프랑 붙어놔도 돼 오늘은 일단 붙여도 되긴 해 오늘은 진짜 붙여도 돼 나 지금 다이아가 색이 바래가지고 똥색이 돼서 브론쟁을 했어 하하하하하하하 뭐 좀 역한데? 그나마 레시 최근에 하신 분? 아무튼 없어 하하하하하하 못해도 학법이다 오늘 어쩔 수 없이 예능 게임이네 얼마나 못할까? 팀킬이 많이 나와도 오늘 인정해주자 기대가 됩니다 진짜로 야 근데 너부리가 웬일을 레시키냐? 하다가 일어나서 불려온거 같은데 우리 수준에 딱 맞는 사람을 찾다보니까 총잘쓰고 게임 모르는 애가 얘밖에 없더라고 정확하네 하하하하 일단 이제 다 모인거 같으니까 팀을 한번 정해볼까? 가방송 아니면 뭐 랜덤뽑기 같은거 없어? 그 지금 딱 돼있는거에서 랜덤으로 멤버 한 명씩 막 바뀌는거임 우리팀 나랑 팀 병원 눌러봐두고 스페이스바 난사에 빨리 한 명 스페이스바 난사에 빨리 한 명 하하하하 이렇게 이렇게 간다고? 아니 팀 병원 눌러봐두고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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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러다 시작하자 이러다 시작하자 야 이러다 시작 어때 이러다 시작 야 다들 눈 감고 스페이스바만 누르세요 눈뽑밤 하나 3 2 1 시작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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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팀 레전드 이 방식 좋은 듯? 어 좋네 이렇게 한판 해보고 어 블리츠 뱀? 어 뱀뱀뱀 무조건 한다 이거 무조건 한다 아니 이거 맞아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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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우리 이러고 지멸레전드 하하하하 편하게 편하게 러쉬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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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들어온다 지금 몇 달 만에 굴리는 거냐? 카칸 있다 씨팔 아 카칸 선넘네 아 러쉬 반지 아니 카칸 선넘네 아마른데 이랏 돌진 아아 잠깐만 안 돼 죽었다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발 자린다 발 자린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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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얼마나 웃기게 죽었나 잘 봐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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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니대로 해도 될 것 같은데? 밸런스 딱 맞는데? 밸런스 맞는데? 잠깐 구멍으로 들어감 나이스 모더워 계단에 하나 있어 오우 오우 아아 왼쪽 왼쪽 까비 까비 잘았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이스 이걸 보여준다고? 하하하하 몸통 박치기 와 형 멋있네? 스키스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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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1라운드 딸때마다 내가 세레머니를 존나 했거든요? 하하하하 하하하하 결국에 이걸 뒤집혀서 지내 전 그보다 개인적으로 이 스페이스바 광클하다가 시작하는 거 재밌어서 그런데 하하하하 한 번 더 하자고? 재밌지 않아? 어 재밌는데? 오늘 계속 이렇게 하자고? 오늘 계속 이렇게 하자고? 하하하하 야 다들 치세요 나 누구 없으세요? 하하하하 하하하하 채브랑 나 또 만났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이거 맞냐고? 하하하하 또 만났어 우리 아 좋다 좋다 하하하하 이게 옛날로 치면은 말도 안 되는 팀이거든 이게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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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주십시잖아 사소해 응 사소해 어 내가 받은 씨발 저희 팀 방구래요 저희 팀 방구래요 아 위치 다 말해줬는데 이걸 줘 위치를 방구를 못 써요 아 내가 바다라고 다 얘기해줬는데 똘복씨 숨 쉬세요 똘복씨 네 숨 쉬세요 숨 저기 수고하셨습니다 아 몰라 형 이번엔 좋은 팀 걸 느껴 자 가보자 다 만났다 아 빙맨 우리 날인가 봐 어 우리 가눈수팀이야 아 게임 너무 편하고 아 나 김돌복 오는소리 열기가 찌말로 아 뭐 밴하지 아 이거 녹 밴하자 김돌복 녹하잖아 내진가 너 그만하잖아 아 너무 즐겁네 래시 래시기 즐거운 거 맞지? 응 그럼 래시기 즐거운 게 아니라 김툴보하고 옆넥이는 게 재밌는 것 같은데 이 게임이 너무 즐거워 여기있어 4번에 아니 깜짝이야 멍칫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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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첫판과 비슷한 느낌인데 여기서 또 삼락 이기고 역전 스토리 나이스 컴온 역전의 발판이 만들어졌나? 그런데 내가 쏠 거 아는데 나도 뛰어서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했어 아 냉장고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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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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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판 이기면 김돌봉만 망생인가? 어 그런가? 아 저쪽은 저 두 명이 둘이 계속 만나는구나 피아노 피아노 디디디디디디디 아 피아노구나 아 프린이구나 이거 암만 먹으면 이길 듯? 인정? 카메라 있어 피아노 간다 둘은 있나? 나이스 아 안돼요 진짜 사 레게노 아 진짜 다 지회용 있어 나지마 콩방돌아 2층 피아노 피아노 안 돼? 어 안 될 것 아 나이스 라스트 하나 간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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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살리가 너무 위험한 위치여가지고 와 떴다 와 역전승 와 역전승 드라마 한 편 찍었다 각성핑 메시 스톨 하러 갑니다 김돌봉 빵 김돌봉 빵 그럼 찐막 한 번 하고 갈까? 오케이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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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 빅맨 먹어 주세요 여기 프로게이머 체리리님 있잖아요 팀 이런 식으로 접하니까 재밌긴 한데 체리리 목소리 연속 세 번 들렸을 때 진짜 반족 마려웠거든요 너무나 하이 괜찮나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딱 김돌보만 저로 딱 갔으면 딱 좋았을 텐데 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니 대가리 뚫을 거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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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재밌다 여기 여기 지면 더 재밌겠다 던지자 실뿌리 아 아 저 그렇게 승패에 연연하는 사람 아닙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럼 몇 발 시도 안 되겠네 안 되지 장난치는가 인orman aika 하하하하 야 같이 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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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거 vessels 난 1킬 했거든 시바롬아 넌 뒤졌다 이제 자 싸움세 몽탄이 한거 보소 나만세 니꺼야? 응 너는 화형이야? 너 스폰 잘 골라라 아니 시바롬아 몰라 무작위 개새끼야 인연이 닿으면 만나겠지 이새끼야 누눈 너 내 앞에 있어? 형님씨 나 내가 전부터 너한테 형이라고 부르고 싶었는데 그래도 돼 길 막아요 길 막아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긴 적농게에 치싸 아이씨 아이씨 쇼쇼쇼 내가 올해 초에 했던 다짐을 잊었으면 안 됐어 늪지 대략 전부 다 손절한다고 내가 다짐했었는데 잊었다 너 개새끼야 또 아씨 분수 앞으로 와라 분수들 보는 새X야 아 존나 깜짝대는거 봐 진짜 와봐 쇼말라 쇼쇼 쇼말라 마 쇼말라 마 쇼말라 아하하하하하 아하 아하 낙돌바 에피 에피 이루하피 에피가 아하 흠 잎 흠 핵빵 하필 하필 진짜 이제 진짜 그만할까 앜 내 차례인가 경농은 순간 바로 쏠거야 내 쪽으로 몸 틀지마 아 어 ㅇ 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 왜~~ 이 ㅆ SEa 남들아 이야~~ 늦지네 중개해봐 와 지렸다 지렸다 願い 어이구 어이구 야 진짜 존나 못한다 진짜 전쟁은 시작됐어 한, 한 라운드 이기고 하자 한 라운드 이기고 모르겠는데 한 라운드 만 이기고 하자 왓 왓 덜 버그 왓 스님 담배를 이래도 참아요?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집단원 섹시하게 응응 덧만 깔게 해줘 단접적으로나 게임 참여하게 러시아 덧만 깔고 우리 사이에 벽 두면 되잖아 잠깐만 나 이제 덧 그만 깔 거거든 한 명씩 씨발 떠 응 천천히 와 잘 가 뭘 씨발 한 명씩 와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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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야 안와도 되네 아 나도 이거 하면 다한 거야 왜 죽어도 돼 야 뭐야 야 욕배틀로 뜨자 씨발로 막 쩌먹가 개새끼야 개불상하네 좀 미안한데 아니야 이들이랑 게임 안할거지 또록형 보고 말한거 아니었는데 저희 우리 세상의 주위공이요? 죽으셨으면 조용히 하세요 에이 왜 삐지고 그래 나 삐친거야? 에이 남자 아니지 삐지면 또록형 농담형 아니 게임이 노잼이라서 일로와러 갈게 너무 재밌당 갓게임이 있다 통화방 나갔어 괜찮아 일로와 어? 공고하나 금고의 하나 귤더기 없어도 이겨 누군지는 얘기 안했어 설치한거 설치한거 아 우리 너무 힐링게임 했어 또라웃 와이 또라웃 비 해피 비 해피 아 너무 재밌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레전드 김돌복을 저희가 죽였어요 김돌복을 저희가 죽였어요 조용하고 한적한 산티를 걷고 있습니다 제가 네 전화해볼게요 제가 김돌복주의 전화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인터뷰 진행해주세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꾸 죽으시더라고 제가 위로의 한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전화로 어 잠시만요 어 여보세요 김돌복병신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요즘엔 장난전화가 또 유행하나봐 저도 어릴때 장난전화 많이 했었는데 나이를 먹고 보니까 이제 저도 장난전화를 받을 나이가 됐네요 네 위로해드렸습니다 저기 채팅에 해피 한 번만 쳐주면 안 돼? 친구들이랑 같이 게임하고 웃기 떨리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안 돼? 아닌다고 제가 말씀 드렸죠 대기중에서 그렇게 한 두 번이라고 실새끼야 개빨라 해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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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행복이 가득한 방송이다 그쵸? 진짜 나 인터넷 방송 시작한게 너무너무너무 잘한 일인 것 같아 진짜 오케이 아 나 다했다 아 다들 고생 많았어 오늘 자 오늘 레전 오늘 레전 빵승 김돌복씨 축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